마포구는 구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는 9월부터 진행될 생활체육교실 2기의 회원을 모집하는데요. 이번 종목은 소프트 테니스와 피크볼입니다. 생활체육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모집 내용 안내합니다.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2022 생활체육교실 2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운영 종목은 소프트 테니스와 피클볼 교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프트 테니스는 9월 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주말 오전에 피클볼은 9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에 진행합니다. 이번 교실은 라켓과 공이 구비돼 있어 참가 시 마실물과 수건, 각종 필수 착용 물품만 지참하면 수강 가능합니다. 신청은 8월 22일까지 마포구청 누리집 혹은 마포구청 생활체육과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 구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운영시간과 장소 등이 상이함으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